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휴 출근해야지 아휴 오늘 아침은 멀려나 맛있는 생선구일러나 아휴 아휴 일어났다 어 얘들아 일어났어 아 엄마 나 일고말고 라면 먹고싶어 저기 라면 많잖아 아 그냥 비빔밥이나 먹으라니까 무슨 라면이야 아침부터 이딴 거 그만 가져오랬지 비빔밥 언제 초콜릿 빨리 먹어 아 며칠째 계속 밥이야 라면도 먹고싶다고 라면 원래 한국인은 아침에 밥심으로 사는거에요 요리야 애들아 아침부터 무슨 인스턴트야 인스턴트 안돼 안돼 엄마 말 들어 그럼 언제 먹어 언제 먹냐고 그럼 아침에 안먹으면 언제 먹어 일단 점심에 먹으면 돼 점심시간에 엄마가 라면 끓여주실거야 그쵸 여보 나중에 나중에 먹어 나중에 밥먹어 밥 야 비빔밥 먹자 얘들아 어 싫은데 아 비빔밥 먹어볼까 아 여보 오늘 비빔밥 고추장이 맛있네 아 그럼 마트에서 사왔으니까 맛있지 아 나물 너무 많아 맛없어 안먹을거야 애들 밥이 너무 많아 안먹어 나물이 얼마나 비싼데 아 여보 어렸을때 라면 많이 끓여주지마 애들 어 키안커 키안커 그러니까 애들이 뱃소부터 편식하고 난리야 아 오늘 애들은 오늘 안가? 빨간날이야 애들 오늘? 어 아 오늘 학교 안가는 날이야? 그런가 본데? 음 그래? 아 어제든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밥 잘 먹었어 아이 조심히 갔다 와요 음 아 애들이 라면 좀 뭐 뭐 이렇게 끓여달라고 쫄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 아이 절대 안되지 내 성격 알잖아 절대 안해줘 아 알았어 나 어제든 출근한다 어 조심히 갔다 와요 음 음 음 라면 먹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이상한 나물댁이 그 시퍼런 나물댁이 어? 아 그니까 전에는 라면 전에는 라면 잘 만지더니 요즘은 뭐 갑자기 안 어울리게 밥을 척척척 주니까 아 나 진짜 라면 너무 먹고 싶어 맞아 라면 라면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까지 다이어트 시키는 거잖아 아 그니까 에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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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아유 벌써 점심시간이네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으러 내려와 아 라면 어 라면이야 라면이야 맛있긴 김치찌개야 빨리 앉아서 먹어 돼지고기는 붙여가지고 못먹다 싫어 라면 먹고 싶어 이데이 라면 먹고 싶어 어? 네 엄마 어 이따가 가져오지 말릴 때 아니 맛있게 먹어 이거 김치찌개야 얼마나 요즘에 김치값이 비싼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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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을 거야 라면 x3 라면! 그러면 요로야 금수야 김치찌개 싹싹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저녁에 라면 끓여줄게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김치찌개 먹어 약속했다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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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우리 엄마 여기 그거댔다 자 다 먹었어 나도 싹싹 긁어먹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저녁에 라면 둬야 돼 아유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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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면 먹자 저녁에 아유 오늘도 퇴근이다 아유 오늘 저녁을 빨리 집에가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메뉴는 뭘로나 아유 오늘 생선조림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가서 맛있는거 먹어야지 어? 아유 집앞으로부터 맛있는 냄새 나네 여보가 밥 준비하나보다 아유 아빠 왔다 얍 얍 얍 싸워라 싸워라 티비 보고있네 아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밥 언제 돼 아이 지금 다 됐어 얘들아 밥 먹어 아 얘들아 밥 먹자 밥 밥 밥 저녁이다 저녁이다 라면 라면 라면이다 아 맛있는 라면 같이 생긴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 뭐야 얘들아 음 라면에 인스턴트리 음식이라서 몸에 안좋아 된장찌개 먹자 얘들아 맛있다 맛이 없잖아 우리 라면먹기만 라면먹으면 라면라 아빠가 먹는거 봐봐 아빠가 먹는거 봐봐 아빠 그런거 먹으니까 못생긴거 아니야 맞아! 김치찌개 싹싹 그거 먹으면 저녁에 라면준다고 약속해놓고 있겨봐야 거짓말했어 아니 오늘 저녁이라고는 안했잖아 엄마가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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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진짜 오늘 내가 좀 약속하려면 안지키고 내가 그러면 뭘 보고 뭘 어떻게 배우겠어 엄마가 약속 안지키는데 아! 여보 저녁에 라면 끓여주기로 했어? 아이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줘 그치 저녁에 먹으면 피부도 붓고 그런데 라면 안좋은데 내일 아침에 얼굴 좀 끓는것도 버리고 일단 여보 이거 게내치게 먹자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만 좋구만 여보 된장찌개도 뭐 넣었어 초콜릿 넣은거 아니야? 왜이렇게 달아? 달다고? 설탕 몇스푼 넣은게 다인데 게내치게 설탕은 왜 넣어? 넣는거 아니에요? 어제도 맛있게 먹을게 아 이거 애들 삐져서 어떻게 해 라면 끓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안되지 라면은 이 밤에 먹으면 얼굴 튱톱 붓고 내일 아침에 뭐 눈 부었다고 또 엄마한테 말하는거 에이 그러면은 내일 점심에는 끓여줘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아 그래요 내일 점심에 먹지 뭐 에이 일단 맛있게 먹을게 아유 드라마 끝났다 아유 재밌었다 아 여보가 항상 보던 사람까지 끝났어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아유 벌써 밤 11시야? 어 아유 빨리 자야겠네 아유 내가 올라가서 자자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 다 얘기는 했지만 저 맛있었을거야 그 설탕 비싼거거든 아 여보 누워있어야 돼 애들 자고 있는지 안자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아 그래요 음 애들 근데 오늘 밥 안먹어서 배고플텐데 애들아 애들 안자고 있었어? 뭐야 배고파서 그런가? 야 봄수야 왜 안자고 있어 배고프지 봄수야 너 일어나는거 다 알아 봄수야 아빠가 아래 된장찌개 나면 된장찌개 좀 줄까? 배고프지? 음 된장찌개 맞았어 뭐야 애들이 이거 라면 줄 때까지 밥 안먹겠다는거야? 음 된장찌개 맞았어 라면 야야야 봄수 야 애들아 봄수야 빨리 누워 누워도 자 알았지? 음 음 아빠 내일은 내일 아침에는 라면은 못 끓여줄거 같고 점심에 끓여줄게 애들아 잘자 애들이 삐져서 말을 안하네 애들 배고플텐데 여보 여보 애들 봐 안 먹어서 어떡해? 아이 괜찮아 저녁 안 먹는거 가지고 그치 뭐 배고프면 아래 된장찌개 먹겠지? 그래 에이 어쩔 수 없지 너 애들이 삐져서 말도 안해 에이 어쨌든 자자 여보 좀 늦었다 잘자요 나 너무 피곤하다 나도 피곤해 아음 아 배고픈데 요리야 어? 혹시 배 안고파? 안정고파 그럼 우리 응 엄마 볼래? 라면 끓여먹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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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해주면 우리가 해먹으면 되잖아 그치? 맞지? 맞아 맞아 언제 줄기지 못해 맞지 좋았어 그러면 응 가서 라면 쑤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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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쑤쑤쑤 자 자고있다 자고있자 자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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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고 있어 응? 자고 있어 어두워 하면 저기 위에 거기 솜방 위에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저한테 불 켜야 돼 왜 안 돼? 닦아 가실래? 아 오싱다 오싱겠다 아 냄새 우와 우와 라면 우와 맛있겠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좋았어 이제 먹어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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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냄새지 아유 어두워 어 이제 뭐하고 있어 엄마 엄마 뭐하는거야 왜 일어났어 엄마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말을 안 듣고 귀엽고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엄마 몰래 지금 라면 끓여먹고 있어 아니 이거는 우리가 끓인게 아니라 라면의 요정님 우리 불쌍하다고 와가지고 끓여주고 라면의 요정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면도 요정님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혼나오라고 진짜 이따가 봐봐 우리 너 배고파서 그래 아까 그 된장찌개 먹었으면 됐잖아 그나저나 맛있게 끓였는데 냄새 엄마 맛있지 않아 냄새 냄새 냄새도 너무 좋고 우리 빨리 먹을게 우리 엄마 엄마 올라가서 타 얘들아 엄마 한입만 엄마 한입만 엄마도 같이 먹는거 그럼 우리 혼나면 안된다 맞다 맞다 우리 공범이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세명이서 아빠 몰래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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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맛있다 맛있다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라면냄새가 나 앞에 고프게 새벽 2시에 아유 매우 매우 아유 라면냄새 역시 라면은 풀 라면이지 아유 너무 맛있네 이거 잘 그렸다 누가 그렸니 아유 아 뭐야 어 아 지금 새벽 2시인데 라면 먹는거야 아 어 이거 엄마가 끓여줬어 엄마가 아이 뭐야 무슨 소리야 봉수가 끓여줬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치사하게 니들끼리만 먹어 라면을 새벽에 나도 먹고싶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 더 끓여 난 너구리 먹어야겠다 너구리 치사하게 그래 우리 라면 먹고 자자 그래 우리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이 치사하게 이거 이거 여보 완전 치사하네 이거 혼자 이거 밤에 이거 혼자 끓여먹고 나도 하나 끓여먹을거야 여우 너구리 어 여보 것도 맛있어 보이네 나 한입만 나도 아우 맛있다 맛있다 아이 근데 새벽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지 않나 내일 괜찮아 맛있으면 장땡이지 에이 여보 내일 아침 라면 안돼 아 에 아아 야 봉수아 라면좀 먹어 아 에이 이럴거면 왜 안 끓여준거야 여보 그냥 끓여주지 아 짜 새벽에 먹을거면 새벽에 먹을거면 아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먹어요 한입만이라도 먹어야지 아이 먹어야겠다 아 맛있다 이거 라면 하하하하 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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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ru